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던전 빌리지 2 입니다. 자 이건 카이로 소프트에서 되게 이런 픽셀류의 게임을 되게 잘 만들기 때문에 가져왔고 아직 해보지 않았어요. 가장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토로 해보고 모험마을 말고 던전 빌리지니까 고블린으로 합시다. 자 고블린하고 운명자는 남자. 모험가도 남자. 모험가의 이름은 고블린이니까 고블린 마을이니까 혹고블린으로 갑시다. 혹고블린. 자 힘내자. 안녕하세요. 유니윤이에요. 오늘은 고블린을 도와드릴 유니윤 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곳은 한때 매우 활발했던 역찬마을 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운영자가 당랑여행을 떠나면서 지금 완전히 활기가 사라져 버렸죠. 활기를 되찾아 모두가 동경하는 최고레벨 별 5개의 마을이 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해봐요. 그러면 바로 건설 메뉴에서 건설을 선택해 새로운 가게를 지어봅시다. 자 건설 메뉴라고 하는데 건설 메뉴가 어디있을까요? 여기 메뉴인가? 아 오른쪽 우측 하단 메뉴에서 건설 무기점을 건설해 보세요. 어.. 가게인데 ASDF로도 움직여지네요. 오른쪽 왼쪽으로도 무기점을 하고 화면을 스크롤하여 질장 장소를 선택합니다. 건물을 터치하여 움직이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음.. 여기다 갈 수 있다. 무기점이면 바로 옆에다가 지어볼까요? 자 이 가게는 찐빵 가게구요. 이 가게는 여관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수 아저씨가 열심히 짓고 있네요. 오.. 빨라 생각보다 빨리 지킵니다. 오케이 오픈 오.. 마을에 인기가 올랐어요. 마을에 인기가 올랐대요. 무기점 하나 때문에 모험가가 올거고 음.. 벌써 모험가가 왔어요. 모험가는 모험에 떠나기 전에 마을에 방문해 가게에 들러 전투형 장비를 사가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블린 마을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오.. 지윤오 오케이 휴식둥이구요. 오.. 한사람은 마법사인가봐? 여자 마법사 오.. 괜찮은데 칭찬하고 왔어요. 음.. 어디로 가나 아.. 이 사람을 제가 따라갈 수 있네요. 어.. 한번 볼까요?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 지윤오가 어디까지 가서 몬스터를 잡는지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 멈췄네요. 멈췄고 몬스터가 안나오네요. 앗.. 마을 밖에 전투가 발생했나봐요. 네.. 살펴보러 가죠. 바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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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험가 딱딱이랑 싸우고 있고 2단 히트 한대 맞고 3단 히트 때리고 때리고 오.. 이렇게 한다 오.. 지금 수입이 600원이고 경비가 1,300원이 마이너스 1,300원이니까 적자네요 음.. 몬스터가 쓰러뜨리면 거의 때문에 자 봅시다. 음.. 키보드로 할 수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어.. 한 칸당 200원 가게를 꽃집? 음식점이 있으면 아니야 아니야 아직까지는 강원도 감자가 있기때문에 강원도 감자로 조금 해보고 몬스터를 퇴치하는데 필요한 무기점이랍니다. 장비를 구매하고요 무기 종류는 마을 별전도나 던전 공약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번 봐볼까요? 음.. 이렇게 되고 찐빵가게 찐빵가게 길도 뭔가 영향을 주나봐요 찐빵가게는 신선한 우유가 있고 회복력이 있는데 이건 사용 사용은 안할게요 모두의 모험통신이 발행됐습니다. 먼저날 무언가에게 인기 만점이었던 마을로 이름을 떨쳤지만 지금은 완전히 뒤떨어진 고블린 마을 이번에 새롭게 마을을 재건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의 문장자는 예전처럼 활기 넘치는 마을로 만들고 싶습니다. 오시면 몬스터 퇴치도 부탁드려요 라는 웃음에 얘기했습니다. 몬스터 퇴치도 부탁드립니다. 돈 좀 벌게요. 본제는 앞으로 고블린의 동양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꼭 기대해주세요. 음 그래요 조금 기다려야되나 아니면 무기점을 더 지워볼까요 자 이벤트 개최 이곳에서 화면 오른쪽 위에 표시된 마을 표시 마을 표시를 사용해 이벤트 개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을의 인기나 무언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에요. 청소활동 이랑 순찰활동 있는데 아직은 사용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사용해볼까요 바로 이벤트 개최로 청소활동을 해봅시다. 자 모두들 모이세요 청소합시다 마을의 인기가 5올랐습니다. 5밖에 안오르나? 청소 한번 했다고? 조금 아쉽지만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봅시다. 여관이 여관이 돈을 많이 주네요. 하나 여관 하나 더 만들어보고 우리 목수 아저씨 힘내주시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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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질 3번에 4번 2 3 4 망치질 4번이면 어 뭐 골조작업 이런게 끝납니다. 바퀴즈씨 초시비 가세요 다음에 또 오시기 바라구요 아 좋아 오 뭔가에 만족도를 울리면 마을에 거주해 줄지도 모른다고 이럴때는 장비와 아이템을 선물로 선물해 봅시다. 으쌰 재질방치되었던 이 물건들을 활용해 주세요. 어 철검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숙년배개를 획득했구요. 어서 모험에서 선물해서 모험가에게 선물해 보세요. 자 모험에서 모험이라는게 생겼네요. 선물하기 이곳에서 모험가에게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장비와 아이템 을 선물할 모험가를 선택하세요. 어 우리 박희준씨였죠? 희준씨가 열심히 잘했어. 어 소지중의 아이템을 돈을 쓰지 않고 선물해 줄 수 있어요. 자 이걸로 줍시다. 이걸로 선물해 주고 그래서 공격력이 오르게끔 여기요. 띠리링 어 휘준씨 너무 감동하지 말아요. 우리 마을을 위해서 되게 노력했잖아요. 감사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희준씨가 더 쎄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줄거야. 잠깐만 근데 보면 철검이 1440원이네요. 상품이 추가됐으니 상품을 보죠. 아니 철검이 800원인데요. 어떻게 선물할때는 1400원이되지 선물을 우리 지윤우씨에게 그러면 이걸 철검을 삽시다. 아 사진 못하는구나. 여기서 사질 못하고 사질 못하니까 바로 여기서 선물을 해주라는 거구나. 자 우리 철소라씨 장비 하나 선물해줄게요. 처음에 오셨으니까 나중에 오신 두번째 분들은 안 드릴거에요. 일찍 와주셔서 고마워요. 철소라씨 너무 좋아하는 것 봐. 귀여워. 자 하나 더 지윤우씨에게 하나 줍시다. 지윤우씨 우리 우리 마을에 일찍 와주신걸 환영합니다. 아 감동이라뇨. 저희쪽에서도 감동했어요. 너무 일찍 와주셔서 우리 지윤우씨가 좀 약하거든요. 보니까 지윤우씨가 좀 약하네. 철소라씨가 제일 세고 오 철소라씨가 짱이네. 어 어머나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마을 인기 게이지가 충분히 쌓였어요. 오 마을 인기가 올라 고블린 소문이 화재가 됐습니다. 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려나 봐요. 안녕하세요. 고블린 마을이 근사하다는 소문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 네 혹고블린이다. 아 그래요 네 혹고블린이 왔네요. 네 모험가입니다. 잘해줄게요. 어 좀 더 올려볼게요. 오 인터넷도 있어 오 인터넷으로 새로운 방어구점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점도 주문했거든요. 아이스크림 모두 다 좋아하죠. 특히나 삼색 아이스크림 자 일단 먼저 건설해 봅시다. 자 방어구점을 건설해주고 그리고 회전을 해서 무기점이랑 이어지겠죠. 그리고 뒤로 가서 아이스크림점도 하나 해줍시다. 회전해주고 아이스크림점도 처음 묻겠습니다. 저는 모험가들에게 전국의 마을을 소개하는 마을협회 대신입니다.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인가 오 아직 네 아직 영랭크입니다. 오 어떤 조건이죠? 랭크업하면 마을인지도가 올라 뭔가가 찾아올겁니다. 아 마을인기 300이어야 되고 월간 수입이 3000이어야 돼 4000 이벤트 교체는 2회고 장신구점을 해야된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에 마을 랭크업 확인하고 조건을 발생해봐요. 관리라는게 생겼나? 아 관리 여기서 만족하지 못했으니 정보로 한번 봐볼까요? 무언가 리스트 우리 호코블린 선물도 줄 수 있고 지시를 할 수도 있고 우리 호코블린이 조금 약하거든요. 약하니까 살짝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 오 감자밭에서 감자도 얻을 수 있네요. 강원도 감자 아까전에 지윤우씨가 올랐던데 오 강해지는구나 지윤우씨 강해졌고 아이템 사용해볼까요? 강원도 감자 강원도 감자를 사용하면 성공 품질 하나가 올랐습니다. 오 이건 업그레이드하는 건가봐요 그러면 해보느냐 신선한 우유는 품질이랑 매력이 오르네요. 얼마나 오려나 일식 1도 나쁘지 않습니다. 5%가 오른거기 때문에 그리고 품질은 20%가 오른거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해보느냐 하나 사용해볼게요. 품질이 하나 오를테니까 성공 이런 류의 게임은 정말 기분이 좋아 음악이 되게 차분해요. 상큼발랄하다랄까 기분이 좋아져. 주위에 다른 시설을 짓거나 아이템을 사용하여 강화하면 이용요금이 높아져요. 이건 가격은 높아지지 않고 매력만 높아지네요. 그러면 상품보기 무기점은 할 수가 없나봐요. 그러면 160원이 있으니까 음 농지도 600원이다. 자 우리 모험가들 체력이 없네요. 지윤호씨 아이 그럼 그렇죠 그렇죠 빵집에 가셔야죠. 빵집에 가고 무기점에서 무기 하나 사주시고 좋아요. 훌륭해. 자 새로운 사람이 온 것 같은데 누구지 누가 왔을까요 감자도 하나 캐주고 호코블린이구나 자 호코블린에게 하나 선물해 주죠. 철검을 하나 선물해 줍시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우리 마을에 좀 장착해 줬으면 좋겠어. 아 너무 좋아하는 것 봐 아이를 키우는 기분이 이런 느낌일까 어디를 갔는데 감자밭을 감자밭을 더 지어줍시다. 회전해서 맥정하고 어 흙 묻은 당근을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저렴한 오일을 하나 재배합시다. 그래서 이건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고 오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자금이 부족할 때는 가게에서 아이템을 팔거나 신설에 아이템을 사용하여 매상을 올리면 좋습니다. 오 3천원 저금통에서 3천원이 있었대요. 와 유니온 돈이 많았구나 길도 하나 만들어주고 됐죠 자 이렇게 만들어줬고 퀘스트가 있었는데 찐빵가게에다가 한 번 더 써봅시다. 감자를 감자 던져! 강원도 감자 품질이 올랐고요. 음 가격은 안 오르나 보네요. 조금 아쉽지만 작물 재배하기 월 단위로 이건 뭘까요? 만남의 동사 무언가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쪽에 모이는군요. 정보 한번 볼까요? 마을의 인기가 177이고 모험가수는 5명입니다. 방어구도 있고 그러면 돈이 있으니까 방어구를 한번 볼까요? 구건이랑 삼백옷이 있는데 이걸 우리 모험가들에게 퀘스트가 있고 오 모험가를 모집해봅시다. 지윤호씨 박희준씨 심은교씨 채소라씨 좋습니다. 4분 출발! 3명의 전사와 마법 3명이면 좋습니다. 오 한번 확인해볼까요? 여유롭게 클리어하겠네요. 게시한다. 빅뉴스예요! 말밖에 던전이 발결됐다고 해요. 오 말밖에 던전이 있네요. 발견된 던전의 탐험은 모험 퀘스트에서 가능합니다. 던전에서 잠들어있는 보물이 많다던데 서둘러서 탐험하러 가볼까요? 깊은 던전을 지금 확인 중이구요. 채소라씨 레벨업 했고 기쁘트 탐험업 시작했습니다. 자 갑니다. 자 2명 아이템을 열고 있고 신선한 우유를 얻었네요. 긴장하지 마세요. 꼭 자 아이템 하나 더 열어주시고 감자 우리의 강원도 감자 인기 많은 강원도 감자 어 한분 한분이 어디 갔고 자 아이템 하나 더 신선한 우유 좋습니다. 오케이 골했습니다. 병사의 창 새로운 무기가 발견되면 무기점에서 다른 모험가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키우고 싶은 모험가에게 직접 선물해 장비시킬 수도 있어요. 음 상품이 추가됐네요. 병사의 창 병사의 창은 축하합니다. 던전의 클리어 깊은 동굴 탐험을 클리어했습니다. 좋아요. 클리어 마을의 인기가 25 올랐고요. 오 수량이 신선한 우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던전안의 귀중한 보물이 공략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건 선물해줘야 됩니다. 우리 호코블린이 지금 철검을 끼고 있는데 병사의 창 안되고 신선한 우유 하나 해줄까요? 신선한 우유 하나 줘서 최대 체력 올려줍니다. 아 신선한 우유입니다. 호코블린씨 뭐야 표정 이 표정 뭐야 최대 체력이 올랐잖아요. 네? 자 그러면 호코블린에게 무기 말고 삼배옷을 하나 선물로 주도록 하고 삼배옷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어 표정 봐 밝은 미소를 짓고 있네요. 어 우유랑은 달라 하하 이런 우유가 못돼서 자 선물로 두건 하나 더 선물해 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아이템을 그래도 내가 부른 사람인데 잘해줘야 되잖아요. 풀로 채워서 줍니다. 좋아요. 공격력 10에 방어 8 나무반지 나무반지도 하나 줍시다. 받으세요. 코코블린씨 만족도가 10이에요. 11 자 하나 더 있네요. 여기는 아이템이니까 제외하고 삼배옷도 줄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 이벤트가 또 올랐습니다. 발생했습니다. 마을의 인기가 또 올랐고요. 이게 아이템들을 선물해 주면서 그거 한 것 같아요. 호코블린씨가 다른 마을에 가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우리의 호코블린 이론과 다르게 착하죠. 문해주씨가 왔네요. 안녕하세요. 고블린 말이 근사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 그럼요. 아직 조금 모자라지만 필요한 건 다 있으니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주씨 이따금 달리 이따금이요. 전사인 문해주씨가 방문했습니다. 아 우리 문해주씨 알겠어요. 문해주씨는 조금 놔두고 모두의 모험통신이 발행됐습니다. 고블린을 방문한 모험가들이 던전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던전에는 대단한 물건이 잠들어있지만 몬스터 때문에 어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용감이 던전의 도전에 보물을 얻었다고 합니다. 탐험에 참가한 모험가는 어두운 곳을 좋아해서 던전에서 살고 싶을 정도였어요. 앞으로도 힘내겠습니다. 밝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활약이 매우 기대됩니다. 자 신선한 우유로 두 개를 써줍시다. 받아라 찌빵가게 톡톡 매력이 올라가고 품질이 올라갔네요. 회복약이랑 수면베개는 좀 제외해두고 최소라씨 무슨일이세요? 마을 밖을 조사하다가 깊은 동굴을 발견하셨어요. 오 그래요? 어디죠? 깊은 동굴이 여기있네요. 자 도전해봅시다. 아 돈이 부족하네요.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 문혜주씨가 정보를 볼까요? 모험가 리스트 문혜주씨가 300옷을 샀거든요. 휴식중이고 자 모험에서 퀘스트가 발생했는데 지금 돈이 딱 있네요. 퀘스트 네 자 모험가 모집해봅시다. 자 문혜주씨 아 의욕이 좋아요. 그 다음 호쿠블린 그래요. 내가 데려야는데 아이템도 풀로 맞춰줬는데 박희준씨 좋습니다. 다음 분은 안계시나요? 세분이서 세분이서 알겠습니다. 자 게시해보죠. 슝 자 깊은 동굴 탐험을 시작했고요.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 호쿠블린 체력 채우고 가야죠. 호쿠블린 체력을 채우고 안 가나요? 한번 두 번 싸우고 아 호쿠블린 체력을 채우고 갔어야죠. 이런 체력을 안 채우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우리의 문혜주씨랑 박희준씨는 체력을 채우고 왔어요. 콩닥콩닥 문혜주씨 좋습니다. 자 황금이거든요. 이거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오 방패 나무 방패 그리고 다이아 포인트 다이아 포인트가 뭐지? 그리고 오 가죽 펜던트 얻었구요. 어디보자 쇠파이프 철건보다 쇠파이프가 센거 아닌가? 가위가 더 셀 수도 있어요. 자 아직 80% 마지막 꼴이네요. 마지막 장비 하나 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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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 플레레 축하합니다. 퀘스트 클리어 하셨습니다. 깊은 동굴 탐험 클리어 마을의 인기가 20 올랐구요. 오 되게 많은 아이템을 얻었어요. 되게 많은 아이템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퀘스트가 아니라 무리에게 무네주씨에게 주도록 합시다. 왜냐 가장 많이 도움을 줬구요. 그렇기 때문에 포상을 하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베옷도 가지고 있고 나무방패보다는 두건을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무네주씨 우리 우리 마을을 위해서 처음 오자마자 열심히 노력해주셨네요. 감사해요. 와 체력도 높고 공격력도 높고 확실히 전상이 전상가 보네요. 그리고 우리 박희준씨는 딱히 노력은 안했지만 그래도 참가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가죽 팬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직접 톤으로 한 땀 한 땀 만든 거예요. 의욕이 증가했고 좋습니다. 우리 박희준씨 좋습니다. 의욕 늘어난 거 너무 좋아요. 튤립을 획득했다. 튤립이 뭐지? 튤립이 뭘까요? 그리고 튤립을 한번 봐볼까요? 퀘스트는 됐고 인식점이나 이런 것도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꽃집을 하나 다음에 지어줍시다. 감자 좋습니다. 말밖에 몬스터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모험 메뉴 캐스트가 추가 됐고 얼른 깨야 되겠네요. 모험 캐스트 1300원 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줍시다. 아이템 사용으로 튤립 이라는 게 있는데 가격을 올리는 건 아직 안 나오나 봐요. 강원도 감자로 두 개를 줘서 품질 올려볼까요? 충충 감자 먹으라! 품질이 9까지 올랐고 회복약은 쓰지 말고 튤립을 하나 주도록 합시다. 튤립 아이스크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좋고요. 그리고 여관에다가는 수면배기를 놔야죠. 잘자야 하니까 알죠? 대성공 2가 올랐습니다. 하나의 역할로 두 개가 올랐고 가위나 세파이프는 조금 놔두도록 하죠. 좋아요. 문해주 씨랑 다들 싸우고 있고 음 퀘스트 1300원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정보를 한번 볼까요? 어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수입정보를 봅시다. 몬스터로 인해서 수입이 110골드 가 있고 음 뭐 여러가지로 해가지고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출을 많이 했지만 조금 기다려볼게요. 우리 인기가 더 높아지면 인기가 더 높아지면 분명히 올거야. 사람들이 많이 올거라서 올거라서 내가 지금 두개를 지어놨는데 포코블린 좋아요. 300원 이 집이 그거네 맛집이네 맛집이네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세파이프 세파이프 두개 줍니다. 대성공 품질이 13을 올랐고 품질만 오르고 아이템만 안 오르나보네 우리 강원도 감자고 강원도 감자고 여기는 흥무는 당검이고 저렴한 우위고 흥무는 몬스터들이 쳐들어왔으니까 하나 도전해봅시다. 자 무언가 모집합니다. 우리 호코블린 좋아요. 우리 심은규씨 역시 우리 목수 박희준씨 좋습니다. 자 멤버 추가하고 싶은데 우리 최소 문혜주씨 잘 부탁해요. 자 게시해봅시다. 왜냐면 또 우리 호코블린이 자 봐봐 호코블린 체력회복 안할래고 누군가 들고 왔구요 흥무는 당근 영 차 영 차 쓰러져가지고 어버오는 것 봐 귀여워 저 싸움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우리의 박희준씨 안 돼요. 혼자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 호코블린도 도와주세요. 얍얍얍 좋습니다. 자 우리 호코블린 도와주고 그리고 심은교씨 마법 마법 써주나요? 마법사가 마법을 안쓰고 아 나무지팡이로 박희준씨 박희준씨 조금 위험해요. 심은교씨는 싸우다가 무슨 동굴을 발견해버렸고요. 안 돼요. 그러면 그래요. 한번 피해주고 한번 피해주고 자 우리의 영웅 오나요? 지유노씨는 아닌데 네. 협력해주세요. 너무 세거든요. 지금 스넥기가 자 오 저렴한 오히려 근력업 자 우리의 영웅 왔습니다. 문해주씨 선물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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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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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때가 아니야 지금 자 여기서 쓰러진 다음에 부활하니까 풀피 자 이렇게 클리어 해버렸고 자 지금 심은교씨를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 마법사인 줄 알았는데 나무지팡이로 그냥 때리더라고 우리 심은교씨는 안 되죠 자 우리 친구들 없고 다들 와주세요 자 강원도 감자라 왔기 때문에 조금 이따 올려주도록 하고 자 모두의 통신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쾌거를 이뤘습니다. 고블린 마을에 무언가들이 이번에도 몬스터무리를 토발했습니다. 이어지는 활약에 마을 운영자도 기쁨을 감추지 못한 모서버 하하 설마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처음에는 못 믿었지만 어느새 믿음직해져서 감개무려갑니다. 네 앞으로도 고블린 마을이 고블린 마을 무언가들이 성장이 기대가 되네요. 좋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여기서 이벤트를 하나 더 개최합시다. 순찰 활동을 한번 하도록 하죠. 순찰이 되게 빨리 끝나버렸네요. 너무 빨리 끝난 감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아이템과 시설을 판매하고 있는 펌프키 상에서 나왔습니다. 몬스터가 무서워서 이 마을에는 얼씬도 앉지 않았지만 방금 그 활약상을 보고 장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마을과 몸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같은 상점이나 상점을 경험하고 있으니 부디 애용해주세요. 말이 나온 김에 보고 가시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다이아 포인트 교환 루비 가 있고 마력 이 오르는 거고 돈과 바꿀 수 있네요. 그리고 아이템 구매 식빵 구매 할 수 있고 고기만두 행운 신선한 우유랑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네요. 강원도 감자가 생각보다 비싼 거였구나. 2층 아이스크린도 있고 회봉 이랑 빗자루 빗자루는 마력 이고 아이템도 판매할 수 있네요. 우리 감자랑 이런 것들은 조금 놔두고 이게 이벤트 할 수 있는 포인트라 이런 걸로 살 수 있네요. 장신구점 이런 것들은 아쉽지만 아 관리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좋습니다. 네 돈을 조금 더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오 마을 옆에서 발행하는 훈장이 저희 마을에 하나 도착했습니다. 훈장 수여받은 무언가는 만족도와 의욕이 크게 오르며 전투 능력도 오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윤호씨가 82점으로 공원을 너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훈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사람은 우리 고글린 마을에 공원도가 높기 때문에 이 훈장을 수여합니다. 훈장자 운영자 제출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지윤호씨 축하드립니다. 너무 열심히 잘 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지윤호씨 최대체력이 올랐군요. 이상 훈장 수여식을 막을 내리고 내년에 좀 더 힘내봅시다. 자 1600원이기 때문에 우리 모험가들에게 선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윤호씨 우리 지윤호씨는 사실 심은규씨가 지금 모험가가 어떤 모험가인지 모르겠어. 모험가 리스트 심은규씨거든? 조경사 병살창을 선물해주고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공격력 올리려야 하고 마법이 높은 사람이긴 한데 일단은 일단 선물로 줘야 겠어요. 지윤호씨에게 훈장에 훈장을 받았으니 삼베옷을 수여합니다. 삼베옷 만족하고 있구요. 자 그 다음에 두건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나무방패로 가죠. 나무방패 선물해드릴게요. 자 이건 부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저의 작은 마음입니다. 지윤호씨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래요. 자 여기다가 아이스크림 점이 아 HFG 플러스고 17 여기다가 당근 두 개를 넣어주고 품질을 좀 더 올려봅시다. 성공 강원도 2를 두 개를 더 넣고 성공 자 품질을 올려서 가격을 좀 올리면 어떨까 올려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좋습니다. 우리 지윤호씨 좋아요. 체력회복하러 가세요. 자 300원 좋습니다. 돈 많이 벌어오셨네요. 자 어디 한번 우리 목서 박희준씨 한번 볼까요? 문혜주씨가 또 몬스터 집단을 발견했다고요? 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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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보다는 동굴에서 동굴을 먼저 갑시다. 오케이 지윤호씨 오셨고요. 문혜주씨 심은교씨 좋습니다. 이 세 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공헌도가 제일 높은 지윤호씨가 나왔기 때문에 문혜주씨도 세고 자 가봅시다. 자 개시하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 마을 주변에 있는 것 들을 좀 정리해주세요. 자 우리 문혜주씨는 체력회복하러 가시고 자 좋습니다. 오 중요한건 혼자 가시네 자 스넥키는 조금 세기 때문에 다같이 잡아야 됩니다. 좋아요 협력 좋아요 현재 고글레는 가게가 10개 10개 있네요. 가게가 많을수록 마을에 인기가 오른다고 합니다. 아 가게에 2호점 3호점을 건설해보아라 좋습니다. 대승리로 이겨버렸고 자 다들 이제 체력채우러 가시고 아이언스피어 좋습니다. 자 우리 누구죠? 누구죠? 뭔가 심은교씨 좋습니다. 심은교씨 아 심은교씨 저버렸고 마을 밖에서 발견한 아이템은 마을 창고에 저장합니다. 침설광역을 사용할 수 있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심은교씨 자 우리 지유노씨 들어갔고요. 건설을 먼저 해봅시다. 가게를 꽃집을 하나 만들어줍시다. 회전에서 만들어주고 자 지유노씨 우리 강하고 지유노씨 아주 강합니다. 하나 둘 어 저버렸네요. 자 인기가 작기 때문에 자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꽃집이 오픈했고 괜찮으시다면 이 식물도 주변에 설치해보세요. 퓰리 좋습니다. 유채꽃 좋습니다. 식물은 주변 시설의 가격을 올려줍니다. 오 이게 있었으면 진짜 골렸어야 됐는데 자 튤립을 먼저 무기점보다는 그렇죠 여기입니다. 그리고 마을협회 대신이 왔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맞아요. 고블린이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런 이벤트요? 어떤 이벤트죠? 바베큐 파티 좋죠. 바베큐 파티 자 바베큐 파티 좋은데 저는 일단 유채꽃을 하나 더 심어주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랐고 그러면 여기서 문제 과연 하나 더 심으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르네요. 좋습니다. 품질도 올랐고요. 가격도 오르고 품질도 오르고 340원 병사들의 아이언스피어가 1400원 인데 한 번 더 튤립을 올리면 가격이 올랐거든요. 자 상품 보면 1400원 가격이 오르... 판매하는 상품은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주변시설 보너스 꽃집은 이거였네요. 이 참나무가 생각보다 돈을 올려주는 건가 봐요. 자 우리 심은규씨 다시 한 번 도전하러 왔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이죠. 자 이 딱딱이한테 당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길 수 있으시겠죠? 아 소지금이 또 마이너스가 됐어요. 다이아 포인트를 찾아줬다구요? 어 알겠어요. 어 고마워요. 와 유니온 진짜 천사다. 천사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우리 유니온 대저택 하나 지워줄게요. 그러면 우리 건설이 아니라 관리에서 상점에 들어갑시다. 펌프킹 상회에서 다이아 포인트 5천원이랑 교환 한 번 해주구요. 몬스터 도감 2번 나왔고 4번이 안 나왔는데 스냅키가 되게 쎄거든요. 자 몸에서 퀘스트도 있고 자 가장 먼저 그래도 방어구를 먼저 해줍시다. 현재 장비 중 이고 나무 반지를 해서 방어구를 좀 올려주십시다. 우리 모험가님들 기본적인 장비를 새롭게 맞춰드리려고 해요. 다들 와주세요. 자 우리 문혜진 박희준씨는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노력 중이시니까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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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오이 하나 선물로 드리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부상일 뿐입니다 지금 방어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자 최대 체력 두건을 하나 조금 비싼거에요 나무방패보다 비싼겁니다 우리 박희준씨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맞춰줄거에요 자 삼배옷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분 우리 심은교씨는 삼배옷 드립니다 심은교씨 이 가죽갑옷같은 경우에는 우리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드릴거에요 훈장받으신 분들께 꼭 드릴겁니다 제가 자 두건 이분은 방어가 높아야되요 자 장신구로는 나무반지 드릴게요 좋습니다 만족하고 계시는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혜주씨한테 가죽 벤턴트 잠깐만 체력이 어떻게 되시죠 체력이 높은데 방어가 조금 낮으시네 방어를 우리 드릴게요 하나 원관님께 나무반지를 드리겠습니다 문혜주씨 문혜주씨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채소라씨 채소라씨는 체력은 높기 때문에 방어쪽을 드릴게요 채소라씨 삼배옷 하나 받으시구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무방패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무반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착용해 주셨고 우리 문혜주씨 천천히 다치지 말고 클리어해 주시구요 지윤우씨 또 흑동구를 받았어요 좋습니다 가죽과 못 아주 좋아요 클리어 역시 우리 세분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아이언스피어이기 때문에 자 선물을 드릴건데 우리 문혜주씨가 지금 제일 세기 때문에 아이언스피어를 좀 하나 드릴게요 아이언스피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요 더 노력해 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의욕도 높아졌고 그리고 음 가죽로브는 아니 두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견이 됐다고 하던데 180원이고 음 여기 발견됐네요 자 흑동구를 뭔가 모집해 주겠습니다 오 역시 선물 받고 바로 사용해야죠 새거 받았으면 바로 가셔야죠 맞습니다 아주 옳은 선택이야 문혜주씨 좋습니다 자 클리어러 가볼까요 자 바로 들어가는 우리 누구죠 누굽니까 채소라씨 오 갑옷이랑 장신구를 맞춰주니까 이제 바로 들어가시네요 좋습니다 어이 어이 근데 졌어요 근데 지셨는데요 어떡하죠 마을 랭크업 기준으로는 4천원이 안됐고 장신구점을 하나 만들어야 되네요 몬스터 집단이요 채소라씨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관리에서 상점에 들어가서 시설을 하나 좀 구매해볼게요 장신구점 좋습니다 장신구점을 하나 채워줍시다 1,100원이에요 자 매력이 올랐고 여기다가 음 튤립을 하나 채워주고요 가이드 편집장 오 마을 가이드를 출판한 사람이라고요 저희 마을 특징이요 안전하고 과일이고 자연이고 채우고 꽃입니다 플로럴 거리입니다 우리 모두 꽃길만 걸어요 플로럴 거리 마을의 인기가 오 오 그러면서 다이아 받았구요 마을 칭호는 시설 모험과 직업 이벤트 개최 등의 마을 특징으로 결정됩니다 희귀한 칭호는 얻으면 마을의 인기도가 올거에요 계속해서 특색이 있는 멋진 마을을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자 유지비가 조금씩 들기 시작하네요 무기는 더 올랐고 송곳잎 팬턴드라는 얻었고 우리 문혜주씨 비싼 무기를 주니까 확실히 잘 잡네요 좋아요 무기 하나 더 노멀 레이피어 좋습니다 하나 더 가죽 조끼 좋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초콜릿 좋습니다 초콜릿은 뭔가 아이스크림이랑 잘 어울리니까 아이스크림 주도록 하죠 자 또 돈이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해바라기 좋습니다 마을의 인기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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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랐고요 또다시 화재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해바라기를 해바라기를 꽃집에다가 주도록 하죠 매력이여 높아져라 대성공 2와 6이 올랐어요 판초콜릿은 아이스크림 점에다가 판초콜릿을 해줍시다 자 날려보내고 대성공 원래 아이스크림만 초콜릿 래치랑 잘 어울리니까 좋습니다 안두현 안녕하세요 구글리마을이 근사하다는 소문들고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두현씨 아 오셨어요 상인인 안두현씨가 방문했습니다 꽃의 특징 50포인트 돌파했고요 마을 인기 또 올랐고요 가이드 편집장이 마을 포인트 15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점에 가가지고 음 봐볼까요 여기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구매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25포인트로 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빵집이랑 생선가게 이런 것들을 좀 김해 볼게요 자 우리 모험가 분들 다들 지치셨나요 지치셨나요 자 좋습니다 휴식 좋고요 관리로 들어가서 이벤트는 개최하지 말고 퀘스트를 하나 해줍시다 돈이 없네 선물 하나 해줍시다 어 우리 호코블리 사실 제일 약한 사람이긴 한데 의욕이 일밖에 없어 그러면 음 그래도 호코블리 내가 데려왔으니까 해줍시다 가죽 로고를 끼고 있고 자 그러면 자 바꿔줍시다 우리 심은교씨는 아 마법이 마법을 쓰시는 분인가 누가 셀까 누가 자 그래도 지윤호씨에게 우리 어 가죽 로고를 하나 줍시다 부상이긴 했었는데 아직도 공헌도가 높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 좋습니다 최대 체력 올랐고요 송곳니라 음 사실 이분에게는 노멀 레이피어 조금 넘어가도록 하죠 가이드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요 오 가이드 시험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네요 꼭 도전해볼게요 유니온 가이드 시험에서 자 생각해보니까 우리 선물할 사람이 하나 더 있네 우리 안두현씨 오셨네요 어 우리 안두현씨는 상인이시잖아요 공격과 마법이 조금 있으시네 그러면 제가 레이피어를 드릴게요 우리 안두현씨에게 노멀 레이피어 하나 선물해드리고요 축축 찌르고 빠지셔야 돼요 네 우리 의욕도 좀 높이셔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도는인 가죽죽기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드리고 다치지 마셔야 돼요 다치면 복원해줄거야 어 자 그리고 송곳니 펜던트를 하나 드릴게요 좋습니다 의욕들이 높아졌고 자 여기서는 근력이 오르는건 무면 좀 제휴 이 주변은 땅이 비옥해서 야채가 아주 싱싱하고 그냥 어 맞아요 지윤호씨 여기에 터전을 잡고 농업에 힘쓸 수 있게 집을 마련해주세요 오 여기 사실려구요 오 좋습니다 한번 건설해볼까요 익주 모집지 희망 이승 천원이네요 천원이면 조금 힘들거 같은데 일단은 붉은 무 품질을 올려줍시다 무언가들은 입주 모집지가 없으면 입주를 신청하지 않아요 미리미리 모집지를 건설해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입주 모집지를 여기다 갑시다 그리고 길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길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까지 만들어줍시다 희망자가 희망자가 있는데요 마을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모험가들은 마을에 입주하고 싶어해요 입주 희망자 한번 볼까요 천원이 필요해 뭐야 저 사람이 와서 아니 지윤우씨가 들어와서 살겠다는데 천원이 필요한 건 말이 안되지 않아요 지윤우씨 당신을 위해서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천골드씩이나 썼거든요 자 우리 목수 좋습니다 지윤우씨의 거주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만족도랑 의욕이 높아졌구요 오 체력 공격력 방어 좋습니다 어떤 선물이죠 청과물가게 좋습니다 청과물가게가 1100원이네요 그러면 안두현씨가 또 뭔가 발견했네요 신비로운 숲 네 맞아요 거주지가 생겼어요 유니우씨 오 자기집을 소유한 뭔가 1년에 한번 쓰러트린 몬스터의 수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그렇구나 자 신비한 숲 고블린 마을을 자주 다니는 뭔가 지윤우씨가 마을이 마음에 들어 주민이 되기 위해 집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청하시면 지어드립니다 집에서 나올 때 인터뷰했더니 제 집에서 지내니 나무 코 고는 소리도 안 들려서 푹 짰습니다 고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뭔가는 품질이 좋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선물 받으면 마을에 대한 마족도가 올라 마을에 살고 싶어 한답니다 과연 고블린 마을은 새로운 주민을 늘릴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자 그럼요 늘릴 수 있죠 자 먼저 몬스터 무리를 좀 없앨게요 자 우리 역시 지윤우씨 문해주씨 좋습니다 심은경씨 좋습니다 박희준씨 좋습니다 자 다들 자 출발해봅시다 슝 좋아요 자 다들 만남의 광장에 모여가지고 가야죠 바로가요 우리 의욕높은 지윤우씨 바로 갑니까 빅육세형 아니 세상에 오 랭크업 조건을 만족했대요 자 이제 우리 마을도 별 하나를 달게 되었습니다 자 범죄자가 돼가지고 별을 다는게 아니라 정말 이 슐랭처럼 잘하고 예쁘고 칭찬받을게 많기 때문에 별 랭크 하나 달았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는 고블린 마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기뻐합니다 훈장을 받았어요 시설과 이벤트 종류가 늘어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축하 선물이요 어떤걸 주시려나 뭐죠 배치 변경 좋습니다 훈장이 나왔거든요 훈장이 나왔기 때문에 가이드 시험도 한번 봐볼까요 마을 특징 포인트를 높이는 것 같아 중요하대요 필요한 포인트를 확인해 보고 쇼핑타운 귀여운 물건 시험 무언가 거점 시험 신청 한번 해볼게요 무언가 거점 시험에 바로 합격해버렸습니다 무언가 거점 치고 받아버렸고 편집장이 어떤걸 줄까요 삼천골드 돈이 필요했는데 다행입니다 돈이 필요했고 귀여운 물건은 장신구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 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지우노씨 먼저 갑니다 혼자 먼저 갔기 때문에 스넥기 과연 뭔가 싸우는 도중에 모험통심 이 들었구요 별 한개 달성했고 유행하겠습니다 재건 사업이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고 운영자분들 놀람을 감추지 못했고 랭크업 축하드립니다 아 쓰잘데기 없는거였어요 자 좋습니다 또 발행이 됐어요 자 빠르게 끝내도록 할게요 시험에 합격했고 끝났습니다 그냥 시험에 합격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긴박한 전투이기 때문에 자 보고있게 됩니다 자 우리 무궁가들 전부다 힘을 합쳐서 새로운 몬스도 나왔어요 자 버섯돌이 이 버섯돌이 뭐죠 버섯순이네요 도리가 아니라 버섯순이 역시 역시 우리 에이스들이 모여있으니까 너무 쉽게 잡네 어 마을의 인기 올랐구요 좋습니다 무네주씨가 제일 세네 자 마을의 인기 게이지가 또 가득 차버렸고 몬스터 웨이브를 끝냈기 때문에 일단 퀘스트를 먼저 전부다 처리하도록 하죠 전부 처리한 다음 거기에 따른 공헌도에 따라 훈장을 내릴겁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가장 좋은 아이템을 하나 드릴겁니다 우리 모험가분들 꼭 참석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퀘스트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볼게요 오케이 우리 지윤호씨 심은교씨 가봅시다 자 지금 세분밖에 없어요 꼭 가서 클리어하셔야 됩니다 자 개시해보구요 세분이서 출발 안녕하십니까 마을협회 대신입니다 요즘 고블렌에서 활약중에 모험가가 많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연말에는 모험가에게 줄 훈장을 가져왔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훈장이 두개입니다 자 이번이 두 분께 드릴거에요 자 빅뉴스가 또 하나 나왔네요 유니훈 다음 랭크 조건 마을 시설수랑 퀘스트 클리어 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신비한 숲 탐업 시작했구요 자 우리 몬스터 연합에 무네주씨 35데미지 와 너무 센데 무네주씨 가장 유력합니다 우리 순장받을 분이 가장 유력해요 무네주씨 제일 유력합니다 몬스터 몬스터를 쓸어 담고 있어요 이 정도면 나이트 클리어 인기가 또 올랐고 야 이거 무네주씨가 다 잡아버렸네요 이거 훈장을 주면 무네주씨가 다 잡아버릴거 같은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무네주씨가 잘했는데 몬스터 집단을 발견했구요 자 몬스터 집단 돈이 없으니 훈장을 주고 싶은데 훈장을 줄 수가 있나 훈장을 줄 수가 있나 훈장을 훈장을 지금은 못주는거 같아요 훈장을 못주는거 같아요 자 과연 태양의 두건 좋습니다 나무꾼 도끼를 얻었고 그것보다 상점보다는 상점보다는 한번 봐볼까요 뭔가 집보기 근력 우리는 무언가 리스트에서 포코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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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우리 안두현씨가 상인 전사 조경사 목수 농민 모험가 모험가 우리 모험가 이기 때문에 모험가에게 하나 주도록 합시다 근데 줄게 없나요 태양의 두건 태양의 두건 하나 주도록 합시다 방어가 방어가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무언가를 좋은 무기가 나오면 하나 주도록 할게요 이번 연말에는 부상으로 어쩔수 없이 가장 좋은 갑옷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건 지키도록 하고 건설에서 용지는 상관없을 것 같고 청과점을 하나 짓도록 하죠 가격이 올랐고 청과점이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두현씨가 흑동구를 발견했다구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이아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상점에 들어가가지고 다이아 포인트로 교환해 봅시다 5,000원 시설도 구매할 수 있구요 우물 우물보다는 피자 가게를 하나 만들어주죠 왜냐면 찐빵이랑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좀 그러니까 여기다 건설로 음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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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은 피자 가게 하나 만들어주고 구구요 여기다 지어줍시다 그리고 야채 포인트 50불파 편집장이 10포인트 10포인트로 주었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길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길을 좀 만들어 줍시다 가깝게 7월에 7월에 5마리 몬스터를 터벌했고 어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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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네요 경비가 더 많이 들었고 굵은 무 오 한번 봅시다 왕민주씨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강아지랑 같이 오셨나봐요 어 아 마문사시구나 오 반갑습니다 나무꾼도끼 나무꾼도끼 나무꾼도끼는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창동무구 단검 동무구 이게 이게 어 그것마다 다른가 음 뭔가에 운이 오른다 밥의 만무적도 오른다 밥의 만무적도 오른다 인기가 오른다 음 음 운이 울리도록 하죠 운을 한번 천체반축을 통해 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다가 빌어봅시다 행운이 올랐습니다 행운 상승 행운이 오케이 자 우리 모험가들 뭐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지유노씨 좋아요 모험가통신에서 마무리사 등장 몬스터와 인간은 오랜 기간 싸워왔지만 최근 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물사입니다 우리 누구였죠 마물사분 한 분 오셨는데 음 잘 모르겠네요 아직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자 공존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마물사를 몬스터볼에 데려가면 가끔 몬스터를 동료 삼을 수 있습니다 자 자 마물사 한번 데려가 볼게요 오 마물사 오셨어요 좋습니다 문혜주씨 아주 좋아요 자 가볼까요 출발 확인 확인 5마리 남았다고 하는데 자 우리의 역시 훅고블릿 가장 먼저 왔구요 16대미지 문혜주씨가 오기전에 자 자 우리 문혜주씨가 다 때리기 때문에 자 버섯순이 과연 문혜주씨가 또 잡아버리려나 자 주원터 파츠 태치 군데나 아 우리 후쿠오블린 먼저 와서 많이 잡았습니다 버섯순이가 동료가 되고 식사한다고 동료 삼쪽 우리 버섯순이 동료 가져갑시다 좋습니다 드디어 몬스터랑 동료가 됐군요 축하합니다 어서 멋진 이름 붙여주세요 너는 이제 버섯 순위가 아니라 버섯 버섯오리로 하죠 버섯오리 우리의 버섯오리 체력도 많고 좋습니다 우리 파트너 왕민주 치료해주죠 어때 안녕하세요 어 우리 버섯오리 말할 줄 아네 도서두리 뭐야 마음을 살아서 같이 다닐 수 있고 동료가 된 몬스터를 돌보려면 몬스터복장을 건설하세요 우리 왕민주씨가 몬스터를 기울 수 있는 걸 주셨기 때문에 4,000원이야? 몬스터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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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하나 만들어줍시다 몬스터복장 몬스터복장 오픈했구요 오픈했구요 몬스터를 변경할 수 있다 5마리까지 좋습니다 이렇게 버섯오리를 버섯오리를 누구야 그 누구야 이렇게 버섯오리를 파트너로 구했고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